X-XO 오늘날, 액성을 다스린 자들은 굳이 거두어들인데만 극복하고 액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슬프지 아니한가? 이쯤부터 아래 것들까지 도적질 안한 놈이 쏘라 아, 나는 빙진이란데? 네, 이러면 이제부터 도우치 본디 있는 양반들이 더한 법이고 나랑 일 하는 놈들은 것보다 더 진한 게 보이네? 아주 다같이 계급방 지들고 큰 장 볼 때가 왔는가 없다 네가 그놈을 만날 때도 된 것이군 나리, 그간 누구 하신겨라? 잡갓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했건만 네 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 지아비에게 금수만도 못한 지급을 받고자 다니는 건데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번 장의 최종 목적은 그들에게 빼앗긴 땅과 선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흉측한 말이 몸에서 빼앗긴다 누가 저승길로 갈란지는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소? 그 흉측한 말이 몸에서 빼앗긴다